의자도 가져갈까? 어! The hell are we gonna do now?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해 놓는 표정을 보여줘 나한테 Both of you just go!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 흠 하하하 휴 아악! 아악! 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로로로érique 오로wh 오로로로로로로록 휴 으히히jut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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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없어 3 후D 허우 깜짝 놀라고 또.. 또있을거아니야 와아 어 어 진짜 죄송합니다 에ates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怒다 저거 좀 레ا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맞다 저기 안에 한 마리 더 있었지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 공포게임 맞긴 맞네 아이씨 짜증나 아 왜 안날리지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이템이 있는거 같은데 아 문이 또 있구나 아 무기가 없어도 괴물이 나오네 어 어 너가 났다 아 알았어요 아 봐 봐 봐야지 아 됐어 됐어 말 잘랐어요 테스트 서브젝트 E001 시 트랜스포팅 로그 탑 시크릿 기밀인가봐요 비밀인가봐요 앨런 넌 좀 더 이상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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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이게 뭐야 드디어 나 다 들어 다 뒤졌어 이제 2위 이블린 어? 25 아 18 욕한거 아니에요 11 저쪽에 있는데 25 27 저기 맞는데 올라가기 어? 어 18 20 20 여기 뒤에 있는데 어허 어허 왜왜 뭐야 아 아이템같은거 찾아야되구나 어 지금 깨달았네요 아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음 누군가 있어야 해요 아 이런거 말고 오 뭐야 이거 어디있는거야 아니 내가 뭐 빼먹은거일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아이템 절대 있을리가 없어 쪽지 특수작전부 감독 앨런 드로니 및 관리자 미아 윈터스 최근 이블린이 현재 위치에 계속 있으면 반대세력이 빼앗길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향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이블린을 중앙아메리카집으로 이동할 것 다음 반드시 준수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이블린의 부모님 것처럼 행동할 것 개동 코덱스로 이블린의 바이탈 관리 임무 완료 부가능하면은 이블린 처리 오케이 방금 뭐 얻었지 앗 더주네 총알 음 아 여기는 어떻게 올라간거지 올라가는 데가 또 있나 그냥 처벌하자 나도 처벌하고싶은데 처벌이 안되서 지금 답답해 미치겠어요 여기가 뭐가 필요한걸까 레버 아니면 이 총 아니면 이 병 제 상상력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력 써봤는데 안되네 어 뭐야 어디있어 뭐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에 사람이 있는거에요 뭐야 핸드폰 쩐다 이거 어 빨리 뛰어. 정답. 아 이블린 찾아야된다고? 저것이 바로 갤럭시 워치 응 아 갤럭시요? 갤럭시도 이렇게 생겼어요? 전화도 돼 갤럭시가? 쩐다 일단 올라가 봅시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탈수 있을거에요 좋아 좋아 누구세요? 어? 날 막을순 없어? 어? 안녕? 잠시만 아 예의가 없네 같이 타야지 왠지 모르게 여기 필린데 내가 2층이니까 누를 수 있는데도 하나 밖에 없네요 다행이다 여기 퓨즈같은거 꽂혀있고 일단 계속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블린 일단 이블린 찾아가지고 교육 좀 시켜야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 뒤에 사라졌는데 뭐야 넌 으으 얘한테 총알쓰는거 너무 아까운거 같아서 총알좀 아끼도록 할게요 음 나 지나가게 둬 그래 아이템이나 확인하고 으으 원격폭탄도 얻었네 엘리 알안나 엘리 알야만 알아듣 흐흐흐흐흐흐흐 뺀자 섯 dim 음? 짐? 짐? 짐 칸인가요? 어 뭐 튀어나오다! 짜잔!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아 부식 용행이 있구요 그리고 화학용이 있고 개쩐다 어 일로 와봐 왜 자꾸 나 불러 아하 레이너 형 짐이었구나 이름 아 이비 참 이것도 녹이는건가 이비 이비 그녀는 더 친구야 앨런 얌전히 보내줘, 얌전히. 그렇지. 어, 뭐지? 아이템인 줄 알았네. 아휴, 진짜 미치겠다. 일로 살짝 와봐. 어, 그렇지. 우와. 우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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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야. 아, 조졌다. 이거는 싸워야 된다. 됐다. 아아. 어, 인사해줬어요? 어, 다음에 타라고? 조졌다. 벌 받았다. 에머젠시 세이티 록댄 시스템 하즈 인게이지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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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아, 이거. 아, 불안하다. 으아, 됐다 그래도. 아이템? 아니네. 아, 그 아저씨 없어졌고요. 아, 그 아저씨 없어졌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쁘장한 남자 너무 좋아해요. 어, 입이 차닫다. 아니네. 소화기였어요? 그럼 나는 소화기 닮았다는 건가? 불편은, 아, diligú. 어휴, 엉! 어휴. 어휴, 어어휴. 아휴. 멍청. 전송했잖아 어디지? 아! 천재야 원격폭탄 잠겨있다 여긴데 이거 원격폭탄 한번 써볼까? 원격폭탄 아닌가보네 음? 찾았네 아이템 있나 확인해보고 아 다시 땄다 엘런 엘런? 여기 어떻게 됐어? 어디가? 엘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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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명복을 빕니다. 아이언맨 아저씨 일단 저쪽 문이 있으니까 도망가보도록 하구요 여기에 뭔가 있네요? 없네요 아 그러네 어떻게 이거 자살하는 방법이 있나? 아 바람이라니 바람은 좋지 않아요 음 컴퓨터 이때 동영상을 찍은거구나 아이씨 뚝뚝한걸 어 맨 처음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여기서 동영상 찍었잖아요 어 캠 나랑 똑같은거 쓰네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아 이때 엄청 아팠던거구나 아 이때 엄청 아팠던거구나 케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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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해야 되는거 아냐? 일단 갈게요 이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인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RADIO 뭔가 기억나는거지? 거짓말한.. 기억나지.. 기억나.. 우리 전에 가족이 계신건가요? EV.. 우리 응원 가족이요. 속여야해 우리 가족이 절대 없어졌어 우리 가족이 절대 없어졌어 너가 더 필요하지 않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어휴, 너는 이따 잡아서 교육 좀 시켜야겠구나 어, 일단 세이브 어, 이제 공포 게임에 적응이 됐나봐요 왜 이렇게 아무섭지, 이제? 갈게요 음 일단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꼭대기 아직 안가봤으니까 뭔가 여기에 힌트가 있을거에요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은 정말 무지하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템 별로 없고 괴물소리가 또 들리는데 아, 참 와, 엄청 수성해보이는 문 괴물소리 무시할게요, 무시할게요 이거 안 열리면 나 죽는데 어, 됐다, 열렸다 죽었다, 이제 흐흫 흐흑 흐흑 아, 아, 흐흑 나, 참 진짜 인생, 참 비켜봐 으흐, 진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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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징글해 진짜 정말 제니네게 안녕 잘 지내니 유조손이라니 소녀에게 말을 걸더니 아빠가 험악하게 쳐다보더라 짐 으아 으아 사방이 적이야 어 아 칼도 없어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지만 최소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세상이 알려야겠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난 아홉시 아냐 열아홉시니까 일곱시죠 일곱시 삼십분에 깨꼬 복도가 엄청 시끄러웠다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비명을 들은거는 일곱시 오십분 세탁실을 확인하더니 세탁실 세탁실 침실에 숨어 떨면서 오케이 언더샘 일단 정신 자극제 이거 먹어야겠다 일단 어 먹어야 돼 먹어야 해 떨지마 허샘 음 이제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와우 음 운문 다 썼으니까 일단 조금 세이프 여기 아이템에 뭔가 있나봐요 런앤 두 두 총알 두개 퓨저 얻었고 제발 아냐 아이템 으아 한발남았다 총알 아 여기 문 아니고 아 하아 나 진짜 미치겠다 옷 때문에 일단 여기서 아이템 아이템 느긋하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그렇지 그렇지 됐다 퓨즈를 한 번 꽂아 넣어볼게요. 야 총알이 없어서 다음에 싸울까? 나 뭐하던거지 방금? 어떻게 기간총알을 얻어? 여기 부식할 수 있는 곳이고 부식이 안되니까 조금 더 도망다니면서 아이템을 좀 더 얻어봐야겠죠? 그래 부식하는 곳을 가야되는데 아하 이거 참 제발 마지막 희망이다 하 나는 어떻게 이럴까 인생이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자 위층으로 올라가야되요 화학하고 조합할 수 있는거요? 지금 못만들어요 화학용 용액이 없어요 있네 너 좀 아프다 너 좀 혼날 필요성이 있겠어? 어 죽었어? 어 아까 퓨즈를 여기다 꽂는게 아니네 아휴 여기다 왜 꽂은거야 어 안녕 으으으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나 바빠 바빠 어 난 이미 남자친구도 있고 넌 안돼 일단 이거 문 열고요 잠겨있고 잠겨있고 어라 어라 이거 내가 있었던 곳인데 왜? 아 잘못됐다 아 또 시작이다 허샘 어지럽다 정말 어지러운 것보다는 갑갑해요 진짜 허샘 인생 문 안열리고 열리네 아 그렇지 내 밑에 층을 굳이 왜 갔지? 밑에 층을 가있네 밑에 층을 갈 필요가 없었네 그냥 뚜껑 맞고 왔네요 소개팅 좀 하고 뭐야? 아 내 참 당황스럽다 아 총 아 그래 총 얻었네 됐다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 음 드디어 새로운 맵이에요 여기는 아이템이 좀 있을겠지? 좋은 양감이 들어요 기관총이라든지 화약 기관총 없네 이문 열리나? 어디? 여기 어디죠? 4층이에요 여기는 근데 삘이 괴물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삘이라서 조금 안정감이 드네요 어 왜냐면은 그 괴물 나오는 것은 그 뭐랄까 그 검은색 누리끼리한 거 엄청 많거든요 누리끼리한 게 아니라 검은수름한 거 캡틴 여기에 총 빼박 있죠 와 너무 갖고 싶다 진짜 와 진짜 너무 갖고 싶다 상자 스패너 배치도 상자 스패너로 이걸 열 수가 있나 혹시? 어 안 되는 거 알았지만 그냥 한 번 해봤어요 창의력 저 열쇠 좀 얻고 가야겠다 일단 어 뭐야? 일단 저 총 무조건 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저거 없으면 안 돼 난 저거 없으면 죽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설마? 아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 지금 가면 안 돼요 나 저거 총 얻고 가야 돼요 아 나 이거 총 나 이거 얻고 가야 돼 아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가요 지금 엘베에 너트가 있다고요? 아 나 이거 얻고 가야 된다니까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 아니 사정 실행 열쇠도 없어 아니야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저 즐거워 아 젖었네 이거 얻고 가야 되는데 일단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으아 아프다 어? 엘리베? 어? 너트 열었다 됐다 됐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괴물 소리 들리죠 여기네 괴물 으유 으유 으이그 진짜 속상하다 너 때문에 여기서 피주가 없네 케이블이 타버렸어 교체 테이블이 있었는데 3층 의무실에서 썼지 3층 의무실 3층 의무실 3층 의무실 3층 의무실 3층 의무실 3층 의무실 일단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는 더이상 볼일이 없어요 일단 제가 아이템을 어떤 아이템을 얻었냐면은 오히려 아이템을 잃어버렸거든요 열쇠 찾아야돼 열쇠 어 아 난 저총 없으면 안되는데 너무 갖고싶은데요 저총 어 게임에 목적이 생겼네 난 저총 없으면 안돼요 이제 일단 열쇠 아 여기 맞선대잖아 열쇠 열쇠 하 열쇠 없어 가야해 3층으로 2층 잠겨서 못갔으면 2층으로 가야되는거 아니냐구요? 풀이 진행보다 총 욕심부리는 허 아니 총 있으면 좋지 총 있어야해요 아까 쪽지에 뭐라 써져있더라? 아이 까먹었네 이번 엔딩실 가야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기전에는 갈수 없다고? 일단 교체테이블을 갖고올께요 일단 교체테이블을 갖고올께요 일단 교체테이블을 갖고올께요 여긴 2층이고 3층은 위인가? 음 아 나 저 괴물 만나기 싫은데? 음 2층에 뭘 가야되는데 일단 의무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식용량도 있어야되네 부식용량도 있어야되네 다음해봐 다음해봐 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것 같아서 문도 닫아줄게요 음 여기 부식용량이 있어야되고 그래 내가 갈곳은 결국 2층이네 아 나 저 총만 주면 제가 막 앉을수있는데 저 총이 없어서 그래요 저 총이 총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제가 얻어야될거는 퓨즈랑요 케이블이거든요 아이씨 엘리베이터로 가야되네 여기가 2층이죠 1층은 갈필요가 없고 어? 어? 칼이다 지졌다 이제 어우 이 얼마만에 느껴보냄 후후후후후후후 오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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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ho eres 요 Tor대고 제작을 할수 있나 오 이제 총만 없어도 되요? 어? 자 여행 다른 데가 있었나? 이거 못열죠 아직? 어 열 수 있네? 락핏 나이스 어? 락핏? 열릴까? 열릴까요? 으 우와 으 으